너님이 왜 내 전화랑 문자를 씻는지 알고 싶어서.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말 있잖아. 내가 친구를 질투한 남자는 아니고 싶어요. 엄마는 나하고 아버지한테 유독 맹정했어. 12월 13일 엄마한테 청원한 날이야. 내가 죽으려고 했대. 일기 그거 한번 쳐다봐 봐요. 애들 때문에 참았어. 난 오래전에 끝났어. 그럼 내 입장은 오인해이. 나는 그것을 용기하는 것처럼 제가 사람들을때보았습니다.